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week 6 렉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리프레쉬를 해보자면 이제 week 6는 이걸 이렇게 하더라고. week 6는 causal inference에서 t equal treatment effect, average treatment effect를 추정하는 데 관심이 있죠. average treatment effect를 추정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joint density likelihood부터 이제 미분을 해 가지고 각 컴포넌트 얘를 보시면 이렇게 4가지 파라미터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것을 이렇게 각 4가지, 2, 3, 4가지에 대해서 디컴포즈를 해 가지고 디컴포즈를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얻어냈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각각 오소건을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계산하는 거였죠. 근데 이게 이게 서로 얻소건을 하기 때문에 4가지로 파이 1 0 x 파이 1 콘센트 스페이스 0 x 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렇게 결국 이 공간 상에 있는 거니까 이 공간 상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얘를 디터마인 하는 이 이 퀘이션이 이건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써져 있지만 사실은 이 세타가 디멘전이 4개이기 때문에 4개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 퀘이션이 4개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s 알파 트랜스포즈 이퀄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베타에 대해서 나올 테고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이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주면 집어넣어주면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f 파이 속하고 얘는 f1에 속하고 얘는 f0에 속하고 얘는 fx에 속하기 때문에 어 이 s 알파하고 그죠 s 알파 스코어 펑션하고 어 세 개는 나머지 세 개는 다 어소곤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 얘들이 다 오소곤을 하기 때문에 뮤추얼리 오소곤을 하기 때문에 어 여기에 실제로 집어넣어주면 다른 건 다 0이 되고 첫 번째 것만 살아남죠. 그래서 어 이 t-pi 곱하기 a1 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0이 되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 그거를 이제 풀 풀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a1에 대해서 얻어내고 또 마찬가지로 b1 c1 d1 얻어내고 얻어내고 얻어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했죠. 여기까지 했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이게 두 번째 result가 돼가지고 결국 efficient score influence function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제 지난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풀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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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for all 그죠. 이게 지금 for all for all 이니까 for all 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실제로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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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거 이 왼쪽에 있는 함수에 그러니까 이제 이 함수를 이제 뭐 g라고 합시다. g x y 그러면 이 함수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Conditional Expectation을 취해줌으로써 이걸 만족하도록 그렇죠.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어 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는 얘를 집어넣는 넣어주는 순간 이 왼쪽이 왼쪽이 어 Expectation of the g x y 마이너스 다시 g x y x y x y 마이너스 Conditional Expectation etta 이에 대해서 그걸로 다시 한번 곰곰이 체크를 해 보니 얘는 Conditional Variance의 Expectatio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란 얘기니까 따라서 이 안이 0일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얘가 0이란 얘기니까 이 얘기가 결국은 이 얘기죠. 인플라이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식을 하나 이제 그것이 인플라이 그런데 여기서 또 얘가 이제 Conditional Expectation이 0이 되니까 Simplify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얻어진다는 것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0번 식을 풀 게 남아 있는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을 얻어내죠. 이 식을 푸는 겁니다.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For All D 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역시 이것을 하나의 함수를 보는 거죠. G, X1, X, Y1, Y0로 보고 여기서 이 D를 어떤 걸 빼주냐면 이걸 만족하도록 이 G를 사용해서 Construct를 하면 뭐가 됩니까? D, X, X, Y1, Y0로 마이너스 Expectatio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그렇게 해줘 가지고 이 Particular D를 여다가 집어넣어 주죠. 그렇게 집어넣어주면 얘가 이제 배리언스가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그렇게 돼서 요게 배리언스가 되는데 그 배리언스가 0이란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 이 d 스타가 이 d 스타의 배리언스가 0이란 얘기랑 d 스타가 0이란 얘기를 d 스타이 equal to g로 almost everywhere란 얘기고 근데 잠깐만요 일단 한가지 제가 미스한 부분이 요게 x만의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요게 x만의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g 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되겠네요 요걸 사용하면 안되고 왜냐면 x만의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먼저 condition expectation 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걸 써 주시는 그러니까 다시 다시 풀겠습니다 음 한 스텝을 써 더 해야 되네요 무슨 얘기냐면 요걸 가지고 뭐를 유도 해야 되냐면 요거 요걸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인플라이 하는 것이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것이 인플라이 하는 것이 요거 d x given x equal to 0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써 주면 근데 이것이 모든 모든 d x 에 대해서 0이란 얘기는 요게 일단 일단 이 condition을 해주면 이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요걸 다시 풀어 써주면 이 전체 expectation 어떻게 되냐면 expectation of the d x d x 는 뒤에 써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의 condition은 expectation 이니까 어떻게 되죠 expectation y1 given x minus expectation y0 given x minus expectation y0 given x minus d1 x d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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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풀어 풀고 싶은 것이고 d x 는 이미의 dx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미 어 그렇죠 이게 지금 이 condition inspection을 취한 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써 주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x만의 함수죠 얘는 x만의 함수이고 따라서 dx 를 이제 dx 를 이제 dx 를 뭘로 사용을 하냐면 이 dx 를 이제 뭘 쓸 거냐면 d star x 를 particular x 를 이제 gx minus expectation gx 를 쓰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얘를 얻다가 다시 집어넣어 주면은 이게 이제 variance 가 되는 거죠 variance of d star x 가 되고 이 이 퀵 요식 자체가 요 왼쪽이 그게 이제 0이란 얘기니까 이게 15번식이 이제 이렇게 리듬스가 되고 그 얘기는 d star x 가 equal to 0 almost everywhere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gx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d star x 가 equal to 0 almost everywhere라는 얘기는 결국 그 gx 가 0이란 얘기니까 gx 가 gx 가 gx 가 gx 의 기댓각과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d1 x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쓰겠습니다 차근차근 쓰겠습니다 이것이 expectation y1 given x minus expectation y0 given x minus expectation y0 given x minus d1 x 빼기 빼기 얘의 기댓값 그쵸 그 이의 기댓값은 expectation y1 minus expectation y0 minus expectation y0 minus 0 dx는 지금 d1 x는 이미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fx에 속하기 때문에 얘는 tangent space니까 얘는 기댓값이 0인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 가지고 얘가 이제 0이니까 따라서 고로 뭐예요 요거는 이제 타우죠 타우가 되고 따라서 얘는 d1 x equal expectation y1 given x minus expectation y0 given x 빼기 타우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식 식 식입니다 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숙지로 날라 했는데 그냥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이 실질적으로 이 efficient influence function을 구체적으로 이제 풀었죠 얻어 계산을 해서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 이게 이제 그 missing 데이터나 causal influence에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얘가 이제 efficient 한 influence function인 거예요 어 타우에 대해서 어 타우에 대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타우에 대한 엄바이지드 이스티메이터에 대한 어 로어바운드 클래스에서 로어바운드를 어치브 한다는 얘기죠 배리언스 로어바운드 그래서 얘가 이 로어바운드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min 파트가 되고 요게 이제 그 t 그 conditional variance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efficient is submit가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얘를 다 안다면 얘를 다 안다면 그 efficient influence function에 대한 추적량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죠 샘플로부터 문제는 이것 얘들을 모르는 얘는 사실은 얘는 이거 보세요 얘는 뭐냐면 expectation y 0 given x 그죠 얘는 어떤 assumption에 depend 하죠 얘는 뭐냐면 prouty tau t equal 0 t equal 1 given x 그죠 그러니까 얘 이런 것들이 다 다 이제 그 어떤 모델에 depend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추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얘를 17 뭐 знач일 humanity 옵티말 카트에 대한 optimal is tamatable min 세미 파라마틱은 optimal ist metre 세미 파라마틱S에 대한 optimal ist metre 세이 파라마틱 fearless는 optimal ist metre 같은 얘기입니다. 암튼 얘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얘는 찾아낸 거예요. 이게 이제 best estimator의 이런 형태로 구현된다는 걸 찾아내는데 얘를 실질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추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다. 얘를 추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고 얘를 추정하는 방법이 이제 그 첫 번째 어프로치가 더블유로버스터 어프로치 더블유로버스터 어프로치는 결국 이 얘들을 지금 이 얘들을 다시 노이센스 파라미터로 간주를 해 가지고 그 노이센스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죠. 그래서 파라미트리 워킹 모델을 추정을 한 후에 어떻게 악유를 하냐면 어 어 두 모델 중에 이 모델이나 이 모델 중에 하나가 컨실런트 하면 그러면 어 얘가 컨실런트 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블유로버스터 아기먼트고 어 더블유로버스터 아기먼트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 두 모델 중에 하나만 맞아도 컨실런트 하더뿐만 아니라 두 모델이 다 맞으면 둘 다 맞으면은 그럴 때는 얘가 이제 옵티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로컬리 에피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티클러 스페이스 모델 스페이스에서 지금 이게 지금 이 로컬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점에서 한 점에서 에피션트한다는 얘기고 그 점이란 얘기는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 모델을 해픈투비 제대로 맞추면은 그 모델 하에서는 이게 이제 이피션트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거를 파라메트릭 모델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노이센스 파라메터를. 노이센스 파라메터를 추정하는데 파라메트릭 모델 어프로치를 쓰고 싶지 않으니까 뭐냐면 난 파라메트릭하게 어떤 거를 추정하고 싶은데 그냥 나이블리 난 파라메트릭 이스티메터로 추정을 하면은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왜냐면 난 파라메터 이스티메이션 자체가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이어스가 바이어스로 생기는 방해하는 것을 추정에 방해하는 것을 이제 없애주는 방법을 이제 디바이스드 한다는 얘기로 하는데 바이어스를 없앤다는 뜻으로 디바이스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샘플을 스플릿 해가지고 이제 각 따로따로 추정을 하죠. 그래서 그게 그래서 더블 더블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추정하고 또 다시 거꾸로 바꿔가지고 또 여기서 추정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블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ml이라는 얘기는 뭐 별 의미가 아니라 난 파라메트릭하게 산다는 얘기에요. 난 파라메트릭하게 제너럴하게 어떤 거든 별로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난 파라메트릭 추정. 보통 난 파라메트릭 추정하는 게 이제 어렵잖아요. 어렵고 이제 계량경제에서 고전적으로 하던 커널 리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난 파라메트릭 방법들이 이제 그 디멘전이 엑스 디멘전이 적을 때만 적용 가능한데 이제 머신러닝 방법은 조금 더 그것이 플렉서블해지죠. 그 그 과정을 이제 피했죠. 그래서 그래서 이 더블 머신러닝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론을 조금 더 들어가 볼 겁니다.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노이먼 어소건얼을 첫번째 스텝은 이미 이거는 한 거에요. 그쵸? 이거는 이미 이피션트 인플루언스 펑션을 인플루언스 펑션을 펑션을 구하잖아요. 구하면은 이미 걔는 뭐냐면은 이피션트 인플루언스 펑션 자체가 이미 오토건얼을 하게 만든 거에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죄송합니다. 이건 오토건얼을 이걸 하지 않고 이피션트 스코어 펑션이라고 쓰겠습니다. 그게 그건 왜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베타니까 베타에 대해서 이피션트하게 스코어 펑션을 계산하는 것은 그냥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자체가 이미 오토건얼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s 베타는 노이센스 스페이스, 노이센스 탄젠트 스페이스에 있는 엘리먼트와 오토건얼을 하지 않죠. 코렐레이션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쵸? 오토건얼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오토건얼 라이지를 해줌으로써 이 중에 그람 시미트로 해가지고 오토건얼 라이지를 해줌으로써 인디페던트하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걔가 삼수수환의 정리에 의해서 그쵸? 이게 지금 뭐 얘가 s 베타라고 하고 이게 탄젠트 스페이스가 이게 람드라고 하면 얘가 그쵸? 얘가 이제 이피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주겠죠. 이거 자체가 이미 오토건얼 라이저션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피팅과 리스크 디케잉을 해줘야 되는데 그 크로스 피팅, 샘플 스프릿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거라고 치면 원래는 우리가 타우는 인스펙테이션 y1 인스펙테이션 y0 인데 어차피 이거 자체가 여기 보시면 이걸 가지고 얘기할까요? 이걸 가지고 얘기할까요? 이건 인스티메이터니까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이게 이렇게 썼지만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얘를 이제 타우가 인스펙테이션 y1 마이너스 인스펙테이션 y0 잖아요? 그러면 인스펙테이션 y1만 추정을 하고 싶으면 타우 t 곱하기 y1 마이너스 mu1 그러니까 이제 y call 0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 이렇게도 쪼갤 수 있죠? py0 더하기 v1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게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얘의 기대값을 얘의 t의 기대값이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t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해주면 얘랑 얘랑 캔슬이 돼요 캔슬이 되고 캔슬이 되고 캔슬이 되고 이 위에가 뭐가 됩니까? 얘랑 얘랑 서로 캔슬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거랑 기대값이 되는 거죠 기대값을 취하면 그러니까 얘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랑 이걸 빼보면 그렇죠? 이걸 빼보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빼주면 이게 타우잖아요 타우고 타우가 이거니까 타우고 이 오른쪽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파트 그렇죠?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지만 얘를 조금 더 분해를 해보면 이걸 추정하는 파트와 이걸 추정하는 파트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 파트 이거를 그러면 베타라고 마찬가지 이것만 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missing data 문제에서는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missing data에서는 그냥 why만 있는 거니까 missing data 문제로 생각하면 환원을 생각하면 이거 문제니까 이걸 가지고 논리를 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만 그래서 그 논리가 여기죠 지금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고 치고 추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이 베타에 대한 인플루언스 펑션이 이 베타에 대한 그러니까 efficient influence 펑션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이 되니까 pi 0 x y1 minus mu1 x 더하기 mu1 x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얘를 얘는 이제 인플루언스 펑션인 거고 얘를 이제 샘플로부터 추정하면 이게 샘플은 이렇게 이제 a1 a2 쪼개가지고 각각으로 추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샘플을 가지고 추정을 할 샘플을 가지고 사용해서 베타1을 지금 베타1을 추정하고 싶은데 노이선스 파라미터는 a2에서 추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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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그죠 a1 옵저베이션 가지고 사용을 하되 이 노이선스 파라미터들은 다 이 a2에서 갖고 와서 사용을 했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슈퍼스크립트2라는 얘기는 a2에서 a2에서 이제 계산을 이는 옵저베이션 가지고 계산을 하되 그 노이선스 파라미터는 a1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슈퍼스크립트1이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엇갈리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i가 i가 a1을 사용을 하지만 이 노이선스 파라미터는 a2에서 사용한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이제 얘가 서로 엇갈리게 해준 다음에 그것을 콤바인한 것이 더블 머신러닝 이스티메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엇갈리게 하는게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엇갈리게 추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이 얘를 define beta1 tilde1 tilde1 tilde1은 무슨 얘기냐면 샘플 a1을 사용하되 이 노이선스 파라미터를 known이라고 노이선스 파라미터를 known인 경우 이게 known인거죠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적겠습니다 known 인경우로 가상에 그것을 생각을 해서 그 차이 그러면 얘는 추정된거고 그죠 beta1 beta1 hat1 은 추정한거고 beta1 tilde1 는 known known 노이선스 파라미터죠 노이선스 얘는 추정된 estimated 노이선스 파라미터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차이를 빼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노이선스 파라미터를 추정한 것에 이펙트를 보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이펙트를 보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갖고와서 쓴겁니다 얘를 이제 얘를 여기 있다가 갖고와서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 갖고와서 이제 써서 빼준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거죠 좀 이해하기 쉽게 얘를 이제 엘지브라로 정리를 해주면 결국 이렇게 이렇게 세수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d1 d2 d3 d3 로 이제 쪼개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산수니까 d1 d2 이렇게 두 번째 이퀄러트는 산수니까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되구요 각각을 보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클레임이 뭐냐면 우리의 클레임은 뭐냐면 얘들이 얘들의 그 빈스케어 에라가 negligible 하단 얘기 그죠 이게 지금 보통 보통은 이게 1 over n 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 negligible 하지 않고 어떤 그 어신사틱 오더에 들어가려면 이게 1 over n 인데 이게 리드로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이펙트가 negligible 하단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노이센스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이펙트는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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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이 되면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록 노이센스 파라미터를 추정을 했지만 그것을 어 논으로 사용한 거랑 진비 없다 어신사티컬 리센스에서 그 얘기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이걸 체크하는게 이제 어 우리의 목표입니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D1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D1을 들여다 보면 D1에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얘들이 캔슬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Observation 파트가 캔슬이 되고 실제 Observation 파트는 캔슬이 되고 노이센스 추정 파트만 남 남아서 어 이렇게 표현 됩니다 D1은 이건 D1이 이렇게 표현되는 건 LG브라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요게 i가 i가 이제 a1에 속하기 때문에 얘는 샘플 a1에 속하는 순수하게 샘플 a1에 대한 파트고요 어 요 요 요기서는 뭐냐면 요 a x는 a1에 속하지만 이 이 뮤헣1,2 얘는 얘는 a2에서 추정된 추정된 거예요 근데 이제 a1과 a2는 어 독립이거든요 어 이게 이렇게 됐지만 여기 있는 관측치랑 여기 있는 관측치는 서로 독립이에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어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얘를 제곱을 해주면 이게 일단 conditionally 일단 뭐 일단 요 컴포넌트가 conditionally mean 0에요 conditionally mean 0인 이유는 어 요기 지금 이렇게 s와 notation을 썼는데 conditionally mean 0인 이유는 이제 이 이거를 고정 고정시키면 얘가 랜덤입니까 랜덤 기댓값이 얘에 대한 기댓값이잖아요 그 기댓값이 0이죠 t의 정의에 의해서 따라서 따라서 conditionally mean 0가 제고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expectation을 취해주면 얘가 이렇게 이제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구요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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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스텝을 좀 한 스텝을 좀 한 스텝을 좀 한 스텝을 해보기기 때문에 얘의 제곱에 해당되는 기댓값이 이거구요 얘의 제곱에 해당되는 기댓값이 이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샘플 서로 독립인 거니까 그 n1개의 독립인 랜덤 variable의 제곱의 기립값을 써주고 그것이 n1개만큼 sample average이기 때문에 n1이 앞으로 나가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오더가 n1분의 1 times 이 estimation 에러가 되는 거죠. 이 estimation mean square 에러는 0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얘가 0으로 간다. 그러니까 n분의 1 times 0으로 가는 term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d1에 대한 거고요. d2도 마찬가지입니다. d2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차피 얘가 이제 서로 독립이고 서로 독립이고 인디펜던스가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estimation error 파트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로 사용해주면 뭐냐면 이게 지금 n1개의 서로 독립인 랜덤 베리기 때문에 오더가 1 over n1이 되고 그 다음에 estimation error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두번째 term도 0으로 갑니다. negligible 해줍니다. 세번째는 좀 달라요. 세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거는 estimation error가 두 개가 곱해진 거거든요. 세번째는. 그래서 d3는 d3 term이 op, little op. 죄송합니다. d3 term이, little op, n분의 1이 되려면 얘가 지금 두 개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estimation error가 각각은 slow, 각각은 지금 non-parametric estimation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parametric estimation은 이거잖아요. 보통 order가 parametric estimation은 order가 이건데 non-parametric estimation은 이제 오더가 이렇게 빨리 가지 않죠. 그 컨버전스 레이트가 슬로워하죠. 그래서 슬로워하지만 이것이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두 개의 곱하기기 때문에 이렇게만 돼도 두 개가 곱해지면 여기가 곱해지면 op, n,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negligible 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아니라 이렇게 제곱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얘가 op, n to d, minus half가 된 거. 요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각각이 각각이 이제 n to d, little of p, 4분의 1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이. 그러면 곱하기로 해주면 이제 negligible 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컨디션을 만족하는 걸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x의 height, x의 dimension이 커지고 그러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훨씬 더 약한 조건이죠. 보통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요것이 되도록 하는 그런 머신러닝 알고지름을 써주면은 결국 이 방법이 더블 머신러닝 방법이 이제 그 방법에서 인스티메이션 에러가 노이센스 파라메터의 인스티메이션 에러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슨타티컬리 베타에 대해서 루트 앤 컨신넌트한 결국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베타에 대해서는 루트 앤 컨신넌트한 그런 이런 거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티메이션 에러가 negligible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세마파라메터의 인스티넌트해지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week 6가 끝났습니다. 일단 요거를 제가 스탑 레코딩을 할게요. 제가 스탑 레코딩을 할게요. 그리고 스탑 레코딩을 할게요.